이제 수초가 예측되겠지?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4칸, 위로 3칸 X, Y 나는 거리 3, 9, 8이었어 그러면 8 빼기 3이 절대 값이니까 5지 6절 5, 5, 5, 9 15, 15, 18 너무 샤너맞지요? 너무 샤너맞지요? 롤레가 안되지요? 네 배부르 제임맛으로 2등은 왠지 어떻게 알아봐 이렇게 같은지 이렇게 같은지 그래서 시에서 필요해 비가 움직이는 점이지? 엑소가 헷갈리니까 이것저기 위채소가 되지? 그것도 하면 되지 네이비를 줬지 식성이 점이 아니네 피지컬을 구하는 수밖에 없네 왜? 못 받으러 피지컬을 구하는 수밖에 없네 장기 장기 장기